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이제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돌아가신 정두원 의원이 이제 살아있었으면 조금 더 물어볼 수가 있을 건데 젊은 날 그렇게 뭐 딴 선택을 해 가지고 정두원 의원 뭐 그 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국회의원 국민이 뽑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민이 뽑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솔직히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의 이런 주인은 선관이고 선관위를 지배하는 특정 정당이 주인인 거지 국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 자유민이 아닌 겁니다. 그냥 노예들인 거죠. 노예들. 그런데 노예들이 하면 기분 나쁘니까 그냥 국민들이 하고 대한민국 국구도 물론 대한조작국인데 대한민국이라고 이름 집어넣어 준 거지 않습니까 김분수님 고맙습니다. 이 공직선거를 배분하는 겁니다. 공직선거를 선거를 통해 가지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게 되면 이제 한 분이 정확하게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 제가 4년간 여러분들 이 문제를 추적해오면서 4월 10일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4월 10일 총선도 무자비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작된 걸 확인을 2주째 다 하고 나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결론은 공직선거가 공직선거가 공정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뽑는 것이 아니고 배분해 주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관위가 자리를 배분해 주는 그렇다고 여러분들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어마어마하게 유착되어 있지만 더블당이 전부를 차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눈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은 그냥 국힘당 함께 뭡니까 한 2, 30석 주고 자기들이 다 차지하고 싶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뭡니까 주변에 너무 표도 나고 우방국들하고 관계도 있고 하니까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이 이름들 선거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서울의 역대 선거에서 은면동에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높은 지역이 423곳이고 그렇지 않은 곳이 한 곳이지 않습니까 쉽게 해야 할 민주당의 사전투표 승률이 423대 1이지 않습니까 2020년 3구 대통령 선거는 425대 0고 4.15 총선은 424대 0고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표를 집어 사전투표에 위조 사전투표 자수를 더블당 후보한테 집어넣어주고 있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본인들이 원하는 것만큼 선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고 적게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 분이 하신 말씀만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올리신 내용을 웨드 카르텔을 제작한 까부카 님이 인용하셨는데 좀 이렇게 너무 격한 표현은 제가 지우고 더불어민주당이건 국민의힘이건 간에 국회의원 의석을 선관위가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거 결론인 겁니다 앞뒤 문장은 너무나 센 문장이기 때문에 제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나 격하니까 더 보고 싶은 분들은 웨드 카르텔을 만든 까부카 님의 페이스북 들어가시면 전문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후보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의논해서 특정정당의 지시와 명령을 받아가지고 의석을 배분하는 겁니다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는 거죠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은 약 290만 표의 표를 전국 선거구에서 다 뿌린 겁니다 지역구만 259개입니까 250여개의 지역구에 290만 표를 뿌렸고 2020년도 4.15 총선에는 329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더블당 후보한테 어떤 분들은 공박사님 선거관리위원회 이야기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국힘당 좀 넣어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하시면 농담이겠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하게 친더블당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저하게 민주노총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고 철저하게 호남권 인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이 발생하더라도 선관위가 국민의 힘을 위해 단 한 표도 넣어줄 가능성은 없는 겁니다 이겁니다 민주당이건 국민의 힘 간에 본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있고 의석을 배분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전투표를 부풀려야 되고 국민들이 실제 사전투표를 알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고 사전투표 부풀려가지고 만들어진 유력 및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공공연합이 다 분석이 끝났지 않습니까 2022년 또 3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약 240만 표의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더해 줘도 24만 7077표 차이로 패배했는데 그 중요한 원인을 찾아보니까 경상북도하고 대구광역시에서 관내 사전투표의 조작이 원할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하나도 신기한 것이 아니고 그런데 오늘 제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한 분이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에 낙선된 국민의힘 후보들은 암묵적으로 모두가 다 아는 듯 합니다 다 알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대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국힘당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뽑아주는 게 아니고 선관위가 만들어주는 거다 이야기죠 그거를 암묵적으로 아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의석을 좌파들이 배분하는 것이 사실인데 300석 모두를 자기들이 먹을 수 없으니까 좌우와 좌파와 우파의 일정 지분을 나누어 뿌리는 거고 이번에는 또 여러분들 200석을 넝이 넘을 수가 있었는데 남눈도 있고 그렇게 너무 또 서둘러다가 체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백한 구석 정도로 위협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여러분들 배반자 몇 명만 뽑으면 개헌도 통과시킬 수 있는 끝까지 만든 겁니다 우파 내 활당된 의석을 자기가 받으려면 입을 다물고 협조하면 4년 뒤에는 아마도 자기에게 기회가 올 것 같다는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입을 다무는 우파 정치인들은 이미 부정선거 카르텔을 인지하고 문을 닫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들도 그 안에 넣어달라고 납작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결론은 여러분들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선출직 공직자는 국민들이 선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국민들이 선출한 것은 폼을 잡도록 국민들 함께 여러분들 국민들을 이용하는 것이고 그 선거 결과는 특정 정치 세력과 특정 정치 세력의 여러분들 특정 정치 세력이 결정하고 그 특정 정치 세력의 여러분들 지시와 명령을 받아서 세금 9천억을 운영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석수를 배분하는 겁니다 이분도 절묘하지 않습니까 개헌선과 탄핵선을 넘지 못한 것처럼 하지만 윤정부가 꼼짝 못할 수준 정도로 딱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왜 가능하냐 전부 표를 얹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몇 표를 집어넣을 거다 2020년 4.15 총선 329만 표 투입 이번에 몇 표를 투입할 거다 약 290만 표 투입 3구 대통령성의 몇 표를 투입할 거다 240만 표 투입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부끄러움도 없고 이제 숨길 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뭐 다 알게 된 거고 이 뭐 다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국민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제 역할은 다 알게 하는 데까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를 뽑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두원 의원이 돌아가시기 전에 명언을 남긴 겁니다 국회의원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뽑는데요 아니 더블당 후승래부가 뽑는 겁니다 실무는 누가 하는데 아니 선관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돌아가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에 담긴 뜻이 뭐냐 이런 게 뭐를 뜻하냐 이야기 왜 더블당은 사전투표 그러니까 당일 투표는 그냥 허우되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그냥 사전투표를 자주우지 하는 겁니다 자주우지 사전투표를 200석을 넘길 수도 있고 200석을 약간 못 넘길 수도 있고 조국 이야기 들어보니까 범여도가 192석인가 된다면서요 그럼 7명 만일은 국힘당이나 무소속에서 뽑아오면 그 다음 개원도 시키고 탄핵도 시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장민석 님께서 윤 대통령이 가장 비겁하고 나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그분은 원래 정치검사 출신이니까 없는 제도 만들고 있는 제도 없게 만들 수도 있고 조금 재는 몸이 크게 이스들려가서 부풀릴 수가 있으니까 그냥 원래 검사 출신으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지금도 검사 출신으로 살아가는 사는 방칙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 너무 심각하게 부정티가 나는 이수정 수원정 오신안 중구 성동갑이 주저앉는 것이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냥 이수정 프로파일에도 가만히 있으면 또 장관도 할 수가 있고 다음번에 기회가 오는 겁니다 오신안 씨가 가만히 있으니까 서울시장 다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나라가 골로 가든 부패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출시한 게 중요한 거니까 거의 오신안 씨도 마찬가지인 거죠 광진구을에서 두 번 부정선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4.15 총선에서는 오세훈 씨가 당했고 이번에 오신안 씨가 당했는데 다음에 또 좀 봐줄 수 있겠죠 고생 좀 했으니까 이번에 다시 또 여러분들 한번 대라 이렇게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내각제를 하면 중국 공상당과 북한 노동당식으로 소수가 영원히 여론신경도 쓸 필요 없이 집근한 구조가 될 건데 구조가 바뀌는 전환기에 그 수십 수백 명 카르텔에 영원히 들어가고 싶다는 탐욕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수십 년간 우파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정도로 선거 결과는 이상했습니다 이제 계속 가면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일반 생활이면 납득하기 힘든 방향으로 계속 갈 것입니다 형식은 좌파당 우파당이 있으니 국민들은 이상해도 계속 끌려가는 것이고 이런 선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국민들의 생각 따위는 고려할 수준까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바로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좌파들이 한국을 다 먹는 그런 식으로 이용을 당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에게 충실하고 사악하기 때문에 나라가 골로 가든 그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한 번 더 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출시할 수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란 원래 그 자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당이고 현실 세계 인간이란 것은 구한말의 이름들 나라를 망쳤던 그런 고종이나 이런 소위 권력자들이 나라의 앞날을 생각했겠으면 그런 거 없었을 겁니다 그냥 내 몸 편하고 가족들 편하고 그런 걸 위해서 결국 나라를 팔아먹은 거 아니면 나중에 전별금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보시면 정리가 편안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좀 불편하시 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은 선거에 덜 느린 겁니다 덜 느리고 덜 느리하는 김에 당일 투표 가면 온전하게 자기표가 행사되는 것이고 사전 투표 가면 세 장당 한 장씩 빼앗기가 여러분들 다 더블당 후보 함께 표가 더해지는 것이고 그런 세상을 사는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국민들이 뽑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이런 체제가 완전히 굳혀지게 되겠죠 그거를 여러분들 한 분이 잘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